자, 그 다음 문장 넣기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부터 봐보죠. Most of us have hired many people. 많은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Based on human resource criteria. 그래서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기준에 기반하여 Along with some technical and personal information, 몇몇 기술적 그리고 개인적 정보와 함께 요거의 기준에 기반하여 The most thought was important. 여기는 삽입으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콤마가 없어요. 이 관계사 절에서의 삽입은 콤마가 없다는 특성. 그래서 뭐뭐 하기에. 그래서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러한 정보들과 함께 인적 자원 기준에 기반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적 자원 기준이라는 얘기는 나이, 성별, 학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자면 인종도 있을 거고 I have found that. 나는 대절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딱 그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 제기대병사 들어가면 언제나 문법적으로는 중요해요. 문법 문제 잘 나오니까 팀에서는 some need to be a leader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doer, 행동하는 사람 부하 직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창의적인 강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몇몇은 영감을 주는 사람일 필요가 있고 또 몇몇은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답은 2번이에요. 여기면 딱 그들 자신과 같은 근데 그럼 모든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렇게 되지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잘 보이진 않아 솔직히.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We are looking for a diversified team. 우리는 다각적인, diversified. 다각적인 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Where members complement one another. 이 멤버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다각적인 팀. 다각적인 팀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팀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when pulling together a new team 그래서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팀의 멤버를 고용할 땐 우리는 각각의 개인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 그 개인의 장점을 본다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나 그녀가 새로 고용한 사람이 우리 팀의 목표 전체적 우리 팀의 목표에 어떻게 어울릴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다양성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어 동사를 찾아줘야 돼.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여기는 동사가 없어. 그런데 당연히 명사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동사가 생략되는 것은 비동사나 비컴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팀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양성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주어진 문장을 봐볼게요. This may have worked in the past. 이것은 과거에는 과거에는 아마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조동사 have pp이기 때문에 과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때 꼭 might가 아니라 may를 넣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with interconnected team process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팀의 과정과 함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든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되겠죠.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했던 것 이게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양성이 좋다. 라는 질문의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